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와우!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이 시너지 앰플을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는데 같이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엄청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요. 생각보다는 작은데 너무 이뻐요. 선물용으로 진짜 딱일 것 같은 귀여움. 그리고 오픈을 한 번 해볼게요. 밑에 이렇게 태그가 있어요. 태그를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잘 뜨셔서. 태그 뜨시면 돼요.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타란. 짠.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설명서 또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안에도 인포메이션이 잘 적혀있네요. 오. 두근두근 기다리던 시너지 앰플을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비디오로만 봤는데 진짜 이쁘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앰플이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고요. 스포일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쓰시면서 하나씩 쓰실 때마다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받으면서 너무 기대했던 게 보시면 이거 있을 때 이거 톡 누르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쁜 색깔로 바뀌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쓰고도 싶었지만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 그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앰플들이 다 이렇게 다 싸져 있어요. 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뜯으시고 이거는 0번. 이거를 제일 처음 쓰는 거. 처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이드레이션 보습효과 보습효과에 탁월한 앰플 한번 눌러볼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눌리겠습니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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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파란색 나왔어. 와우.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잘 섞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이쁜 하늘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드신 후에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거를 이제 여시면 되는데 여실때 여기 보시는 스포일러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 빼셔서 이렇게 스포일러 빼보시면 스포일러도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렇게 쓰실 때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열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스포일러를 꽂으시면 돼요. 스포일러를 꽂으신 후 이렇게 해서 첫 스텝을 쓰시면 됩니다. 한번 발라볼까요? 스포일러를 꽂으신 후 너무 기대되는데요. 톡. 톡. 보이시나요? 벌써 보습의 효과가 확. 오늘 저녁부터 바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부가 행복해하네요. 자 계속 발라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이바이